작년 해외직구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관세청은 작년 해외직구 규모를 짓게 한 결과 총 9,600만여 건 47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전년보다 건수는 8.8%, 액수로는 1.4% 늘어난 수치입니다. 원달러 환율 상승이라 낙제에서도 직구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. 특히 해외직구 규모는 앞선 3년 새 70%, 연 평균 19.1% 성장했습니다. 관세청은 이 추세라면 올해 해외직구 규모는 1억 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